지방도가 많은 도농 복합도시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인데요.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경기도가 마을 주민 보호구간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호구간에 안내 표지와 노면 표시, 과속단속 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골자입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토마토 재배로 유명한 이 농촌마을에는 지방도가 가로질러 놓여 있습니다. 왕복 2차선의 도로는 폭이 좁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따로 없는 상황. 농촌마을 특성상 고령의 주민들이 많은데 농기계나 이륜차 등을 타고 다니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도로가 좁고 인도가 없어서 차들은 교통량이 많아서 쌩쌩 달리다 보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걸으면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보행교통사고의 사망자 수는 3,300여 명. 특히 지방도 보행사고 사망자 발생률은 국도 등 다른 도로의 1.4배나 됩니다. 경기도는 지방도 보행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마을 주민 보호구간 개선 사업을 실시합니다. 마을이 시작되는 지점의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를 보호구간으로 설정. 안내 표지와 노면 표시,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단속 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합니다. 인명사고를 줄이고자 지방정부에서는 처음으로 마을 주민 보호구간 개선 사업을 실시하게 됐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도형자 교통사고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는 내년부터 지방도 15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 해당 구간은 제한속도를 시속 10에서 30km로 낮추도록 경찰과 협의하고 보호구간 시정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경기주 TV 최창순입니다.